귀찮아 하며 잘 지내야 못 마띠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또 친구들이 너무 넘쳐 머리 눈에 서서 선거를 붙일 때로 나가지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때 느꼈지 이게 바로 내 꿈이었다는 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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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